5 얻습니다 초구 타격 왼쪽 스위치 6 담장 그쳐 탐 진짜 소크라테스 5국 이번에 센터 쪽 중점 쭉 괴로 감니다 오픈 이렇게 투구를 할 것 같은데 뻗어올렸습니다 왼쪽 쭉 뻗어가는 타구가 담장쪽 고! 홈런 2016년 이후에요 홈런 자 밀어내 타구가 왼쪽 담장쪽을 향합니다 좌익 뒤로 담장밖에 이국제 왼쪽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장 바깥에 경기장 오선진 잘 맞췄다고 뻗어갑니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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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타자 박개봉 초구를 때렸습니다 왼쪽 뻗어갑니다 좌측 담장 오후 폴맞고 넘어 원골 로스와 김수환 2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좌익수 뒤로 좌측 2구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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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